고아야, 내비가 부재였고 이모부는 말 그대로 후견일 뿐 제사는 이대고 꼬야. 생지 같은 우리 숙희가 낮으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? 백작이 도착했다. 이제 시작이다. 난 모르겠어.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. 백작이 도착했다. 백작이 도착했다. 백작이 도착했다. 백작이 도착했다. 백작이 도착했다. 백작이 도착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